내 연애가 무너지기 전까지 분명히 있었다. 내가 놓쳐버린 것들에 무엇일까? 뒤집어 놓은 핸드폰? 어쩌지? 나 지금 회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긴 흔적 아, 미안. 미세먼 입버릇처럼 나오는 미안해 누군가의 낯선 흔적 어떤 영화를 또 보고 왜 전화하지 마? 비밀이 생기고 내일 아침에 지금 회의만 아니면 오늘 같이 있는 건데 일이 바빠지고 일단 일찍 짤 거야? 내 일정을 확인하고 내가 왜 몰랐을까?